안녕하세요 홍현입니다. 2020년 경자년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1월생들 보면 고집 엄청 셉니다. 부산 말로 한시를 가만히 못 있거든. 막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생활력이 강해요. 그래도 어쨌든 움직인다는 거는 바쁘다는 거잖아. 그리고 안 깨우려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지런하신 만큼 재물은 좋아요. 2월생 볼게요. 2월생들 우리 질투 심하시고 실증을 엄청나게 잘 토끼 토끼. 실증 잘 내고 질투 심하고 감정 기복 심하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예민한 만큼 눈치가 빠르거든. 센스가 있어. 센스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센스 있는 만큼 주변 사람들한테 이쁨은 잘 받습니다. 눈치가 딱딱딱딱 하거든. 그래서 이쁨은 받을 수 있고 이 센스 있는 만큼 기분 팝니다. 기분 팝이라고 충동 구매가 되게 심하시거든. 그래서 재정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생들 볼게요. 3월생들 좀 보수적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본인이 노력 없는 대가는 받을라 안해요. 노력 한 만큼 대가를 받으실라 하는 게 3월생들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중부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3월생들이고 4월생 볼게요. 4월생들 저처럼 성격 급합니다.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합니다. 부지런하고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고 엄청나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수다드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수다를 떨게 되면 항상 말이 많으신 분은 뭐야? 구설이 붙거든. 구설 조심하셔 4월생들. 그리고 이분들은 토지 있죠. 토지. 땅에 조금 투자하시는 게 좋아. 부동산이라든지 토지에 좀 투자를 하시면 부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우리 5월생들 볼게요. 5월생들 보면 다혈절이야. 다혈질이고 욱해. 욱하는 사람 뭐였어? 직설적으로 바로바로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분들 있고 기분파. 아까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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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들이 5월생입니다. 5월생들 분들 뭐가 있냐면 의외로 사업 크게 하시는 분들 있죠. 기업가들. 이런 분들이 5월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많아요. 재물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5월생들. 저희 사장님이 5월생. 그러니까 봐봐라. 사장이니까 5월생. 그러니까 재물은 5월생들이 되게 좋다니까. 우리 6월생들 볼게요. 6월생들 생각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거야. 항상 뭔가 생각을 하셔. 생각을 하시고. 생각이 많다는 건 뭐야. 감정의 기복도 엄청나게 심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단순하게 차라리 공무원을 하시든지. 차라리 그냥 있잖아. 직장이 있잖아. 월급을 또 막 주는 이런 게 좋습니다. 6월생들. 그래서 이분들은 6월생들 특히 주식 투자 절대 하지마. 절대. 웬만하면 절대. 웬만한이 아니고. 6월생들은 웬만하면 진짜 투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6월생들은 작은 돈 있죠. 우리 뭐 천 원, 이천 원 모아가지고. 만 원, 이만 원 만드는 이런 분들이 많거든.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모을 수 있는 게 6월생입니다. 7월생들 고집 엄청 셉니다. 7월생들 엄청나게 고집이 세고 노력합니다. 엄청나게 성실하셔. 자기의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6월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신다든지. 이런 거 많이 배우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만의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돈을 쓰는 것도 잘 쓰셔. 자기한테. 본인들한테 돈을 잘 쓰시거든. 그래서 이분들은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자기한테 쓰는 돈이니까 별로 아까워하지는 않거든. 근데 내한테 남아있는 돈이 없는 거야. 이런 분은 돈 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저축을 하셔. 연금보험을 넣는다든지. 저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6월생, 아 7월생들. 우리 8월생들. 긍정적입니다. 둥글둥글한 사람 있죠. 뭘 해도 둥글. 아이고 허허. 어허허허허허허. 이런 분들이 8월생이 많습니다. 둥글둥글해요. 성격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대인관계 엄청 좋아요. 근데 이분들은 성격이 좋다 보니까 크게 벌고요. 나갈 때도 크게 나갑니다. 그래서 금전 관리 엄청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월생들. 9월생들은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잔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고. 누가 내한테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뭔가 골치 아픈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맞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면 골치 아프거든. 사람 많은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소수모 한두 명 친구들이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 많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9월생들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계시면 혹시나 가만히 놔두셔. 자녀들이 9월생이면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합니다. 우리 10월생들 승무용이 짱입니다. 지는 거 엄청나게 싫어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내 배우자가 신랑이. 와 어디 나가서 차라리 남한테 저래 잘하여. 내한테 좀 잘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근데 이분은 10월생들은 반대야. 반대라는 게 뭐냐면 가족들한테 애착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가족들한테 뭔가를 잘 써. 그래서 친척이 됐든 친지가 됐든 혈육이 되어있는 분들한테 돈을 잘 쓰시거든. 그래서 혈육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쓰고 나서. 그래서 손해가 엄청나게 크거든. 손해가 큰 만큼 혈육한테 주기 때문에 돈 관리 잘하셔야 돼. 내게 되려면 본인이 돈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게 10월생입니다. 11월생들 보면 화 정말 잘 내시거든. 극과 극이야. 땅과 하늘이야. 그 말은 뭐냐면 냉철하게 냉정해. 그래서 이분은 한 번 돌아서면 두 번 안 보고 아예 안 봐. 그런 분들이 11월생이 많습니다. 11월생 분들 뭐가 있냐면 돈 욕심이 많거든. 돈 욕심도 많고 돈에 대한 애착 있죠. 애착이 심하신 게 11월생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1월생들 말년 운 좋아요. 그리고 하늘에 복이 조금 있으신 분들 11월생입니다. 그리고 12월생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이분들은 누가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돈을. 본인이 벌어야 돼 12월생들 보면 부지런하게 본인이 벌어야 되고 보통 보면 이제 남자들이 여자 같은 사람 여자가 여자가 남자 같으신 분들이 많고. 신가물이 조금 있어요 신가물들이 좀 많고. 아무튼 우리 곰보다는 여우가 훨씬 돈을 잘 벌이거든. 왜냐면 가만히 있지만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잘 벌이는 게 많이 움직이니까 돈을 잘 벌거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워낙 움직이는 거 잘하시고 자기관리 잘하시기 때문에 재물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달별로 제가 재물운 금전운을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재물운이 많다고 제가 아까 사주는 안 바뀐다고 얘기를 했죠.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대가는 꼭 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남한테 많이 베푸시면 베푼만큼 본인들한테 덕이 오니까 주변에 많이 베푸고 내가 없어도 또 베푸면 그 훗날을 보시고 덕을 조금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현이었습니다. 홍현이었습니다. 홍현이었습니다.